자 이곳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토가족이 지나가는 손님들이 박수를 칠 때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저희는 오늘 다행히 여자가 나왔지만 다른 코스에서는 이곳에 남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서 토가족이 이곳에 생활을 하면서 현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곳 보봉회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저 같은 그 소나무가 이제 좀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보봉회에서 많은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곳에 남자가 보냈습니다.